안녕하세요. 대검민턴 목정입니다. 이민 년이 지나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한 해의 시작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복 많이 지으시고, 또 부처님과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하죠.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내가 공덕을 많이 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짓지 않고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공덕을 많이 지으시길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발언드립니다. 또 공덕을 많이 짓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공덕 중에 가장 최고의 공덕이 뭘까요? 공덕은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것이고, 그 즐거움과 만족을 다시는 필요로 하지 않은 영원하고 완전한 즐거움과 만족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열반이죠. 즉, 더 이상의 공덕이 필요 없는 공덕, 또 더 이상의 즐거움과 만족이 필요 없는 즐거움과 만족, 바로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그 해탈열반이 어디냐? 바로 기신론에서 말하는 진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진여심, 진여란 참으로 변하지 않고 항상 있는 마음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생멸심이랍니다. 끊임없이 마음이 변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마음이란 할 때, 내 마음 이렇게 할 때는 그 진여를 나라 합니다. 나. 진여 자성이라고요. 나의 비춰진 변하는 마음을 합쳐서 내 마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진여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해탈이고 열반이고, 가장 완전한 즐거움과 만족이고, 가장 완전한 공덕인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 진여는 노력해서 특별히 이루어지거나 만들어지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과 내 몸의 주인이 바로 진여라는 걸 아시고, 하루속히 진여를 일깨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신론, 대승기신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3쪽인데, 지난주에 했던 심지녀문 중에서 이연진여,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연진여는 한 번 더 읽어보면, 심지녀란 것은 곧 이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이니, 이른바 심성이 생도 아니오 멸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죠. 심지녀문이란 이 법계의 대총상,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합친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총상 법문체, 근본체다는 거죠. 이 이른바 심성, 마음의 본성이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즉, 생멸이 없죠. 왜? 항상 존재하니까.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하니 생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여,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닙니다. 이 변해야지만 생도 있고 생노병사가 있는 거죠. 태어나서 그 다음에 나이를 먹고, 그 다음에 아프고, 그 다음에 죽는 생사가 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으니, 항상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니 진여,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나죠. 그래서 나의 몸은 태어나서 늙고 병두고 죽음의 길을 가지만, 그 전체의 몸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의 몸인가요? 내 몸이죠. 그렇다면 나는, 그 몸은 변하지만 주인인 나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바로 진여인 거죠. 또 마음은 매 순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하고, 평생을 따지면 얼마나 마음이 많이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다 누구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이에요. 즉, 마음은 매 순간순간이 내가 인식하는 정보에 따라서, 마음에 떠올리는 것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지지만, 주인인 나는 변하지 않으니, 다 내 마음이죠. 변하지 않는 나, 그 변하는 마음의 주인인 변하지 않는 나. 이것이 바로 진여, 자성인 겁니다. 이것이 진여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느냐,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다음을 볼까요?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망념에 의자여 차별이 있으니, 만약 십년만 여이면 곧 일체의 경계의 상이 없으리라. 즉, 그러면은 이 변하지 않는 진여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삼라만상이 각각의 분별된 것들이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자성의, 진여의 변화하는 망념, 즉 정보를 얘기합니다. 업식이라고 합니다. 아님, 이 설신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된 것을 통해서 새로 들어온 정보들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하죠. 그래서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밖에 대상이 딱 여기는 것도, 아님, 이 설신을 통해서 들어온 내 마음에 들어온 감각의 정보요. 이미 기억된 정보, 현재 이전에 기억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별하는 것. 기억된 정보도 내 마음이고, 현재 들어온 정보도 내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내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것들이 다 망념. 왜 망념이라고 그러냐면, 있지도 않는데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이라는 겁니다. 그 망념들이, 즉 자성에 비춰진 망념이 바로 이 법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망념만, 즉 망상만, 그걸 망상이라는데, 망상, 망념 같은 말입니다. 이것만 여이면, 그것만 여이면,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고, 그것이 일체복계의 상들이 실체하지 않음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부처님 말씀, 유명한 사구계가 있죠. 범소, 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여래, 이렇게 한 겁니다. 범소, 유상, 무릇 상이 있는 것, 즉 우리들이 보고 듣고 알고 느끼는 저 밖에 대상들이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 대상들은 개시, 허망, 모두가 다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실제 있지 않는 허상이라는 뜻이에요. 허상, 허망하다. 약견, 재상, 만약 저 모든 상이 재상, 비상, 상이 아님을, 즉 실체하지 않는 것을 안다면, 이런 뜻입니다. 알면, 즉견, 여래다. 즉시, 여래를 본다. 그 보고 아는 자, 변하지 않는 자, 나가 남아있거든요. 그 보고 아는 자, 이것들이 다 망상이다. 실체하지 않는 허상이다. 누가 압니까? 내가 아는 거죠. 그 전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누가 안 거죠? 그렇게 누가 잘못 이해하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잘못 알게 된 건데, 그것 또한 내가 안 거죠. 전에는 실제로 밖에 존재한다고 알았다가, 이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습임을 아는 거예요. 주인이 아는 나는 똑같죠. 그 나가 바로 여래다, 한 겁니다. 여기서도 그와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일체의 모든 법이, 법이란 여기서는 존재하는 저 대상들, 모든 삼라만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법이라고 얘기하고, 색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법의 반대는 이제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현상과 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다 내 마음임을 알 때, 그 마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법이라고, 그게 밖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얘기할 때는 세계, 혹은 현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마음과 현상,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과 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법은, 부처님의 법이 아니라, 존재하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이 모든 것들, 일체의 모든 것들,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직 막념을 의자의, 자성의, 진여자성의 비춰진, 즉 나에게 비춰진, 내 마음, 업식이죠. 아님의 설신이 통해서 들어온 기억된 정보들입니다. 그 막념을 의지하여 차별이 있으니, 만약 막념만 없앤다면, 여이면 곧 일체 경계상이 없으리라. 그것이 다 통배 있음을 알게 된다. 실체하지 않으면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음으로 볼까요? 이런 까닭으로 일체법이 본래부터 언설의 상을 여겼으며, 명자의 상을 여겼으며, 그래서, 심연의 상을 여겨서 필경의 평등하고, 변하고 달라짐이 없으며, 파괴할 수도 없는 것이니, 오직 이 한 마음인 까닭에 이름을 진여라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일체법이, 일체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언설의 상을 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 언설은 말과 언어죠. 언어와 말, 글 이렇게 말하는 건데, 언어와 글, 이런 것들이 보면,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은 마음이 없이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고 할 때, 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성대를 통해서 소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표현된 소리를 기호화한 것이 바로 문자가 되고요. 이런 언설들이 다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란 자성에 비춰진 정보들이죠. 정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떠올렸으면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저것을 본 것을 봤다면,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하기 이전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가요? 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내가, 나 이런 마음이 일어났네? 라고 보고 알고, 이 마음을 말로, 즉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언설이 되는 거예요.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언어를 또, 야, 이건 글씨로 표현하면 좋겠네. 라고 해서 문자가 돼서 글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설은, 즉 언어와 문자는 마음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 내에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바로 나거든요. 그래서 언설로, 말로, 이게 자성이야 라고 하면, 그래, 이게 자성이야 라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고, 그러면 자성이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인 자성이, 진여자성 이렇게 표현했다 해도, 그 진여자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걸 말로 표현한 것을, 아, 이렇게 표현했구나. 내가 보고 듣고 알죠. 즉, 진여자성이라고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 누구 마음인가요? 내 마음이죠. 자, 말로 표현했습니다. 언어로, 성대를 통해서. 누가 표현한 행위인가요? 내가 했죠. 즉, 마음도 내가 아니오, 표현도 내가 아니오, 표현된 소리, 자성도 내가 아니죠. 그걸 보고 아는 내가 따로 있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언설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어를 여의었다. 언어를 벗어났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쉽게 얘기한 것이 바로 언어도단. 언어도단. 언어로는 길이 끊겼다. 이렇게 한 겁니다. 또 명자의 상을 예면서 이름. 우리는 이제 각각의 자신의 경험된 마음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공간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실 내가 아는 만큼 현재 이전에 안입이 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 기억된 정보를 보고 그것을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서울을 이야기할 때, 그 서울을 표현한 사람이 현재 이전에 자기가 경험한, 실제로 가서 보고 듣고 알고 했던 것이란, 실제로 보고 듣고 알고 기억한 정보랑, 또 문자라든지 혹은 언어라든지 내지는 이런 간접 기회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 이런 모든 걸 합쳐서 서울이라는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이라는 이미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대방도 전달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 가니까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는 인구가 얼마고, 그러나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대방은 자기 나름대로 경험된, 즉 기억된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 업식이라 한다고 그랬죠, 기억된 정보를. 그 기억된 정보만큼 그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서로 쉽게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서울이라는 명칭을 붙여놓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표현할 때는 내 경험상으로 알게 된, 즉 만들어진 이미지, 즉 현재 이전에 안이미 설친을 통해서 들어온 색성이나 미적법의 정보들을 모아서 만든 이미지를 서울이라는 명칭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경험될 이미지만큼을 서울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공통부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서로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직접적인 색을, 대상을 옮겨가지고 들고 다니거나 보여주거나 전하기 어렵잖아요. 서로가 소통하기가, 의미를. 그래 놓으니까 이름을 붙여서 서로가 쉽게 이해하고 소통하고 왜 쉽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느냐?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읽어보면 어디려면 어떡해요? 주위에 같이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때 훨씬 도움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하게 되고 소통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언어가 만들어지고 언어를 통해서 이름을 만들고 그리고 문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였다. 명자를 여였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명색이란 명색. 심연의 상을 넣었어요. 심연은.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심연은 바로 마음을 얘기합니다. 항상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 있고 마음을 언어를 표현하고 언어 중에서 이름을 짓고 이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직접 소리를 듣지 않더라도 시간과 공간이 다르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문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소리가 있고 즉 언어가 있고 언어가 문자가 되고 그 언어와 문자 사이에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자성의 아닌 자성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심연. 마음의 인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심연 이렇게 한 겁니다. 심연의 상을 여여서 표경에 평등하여 변하고 달라짐이 없으며 그 근본주의는 달라지지 않죠. 항상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르지 않는다. 심연이 없으며 파괴할 수도 없으니. 자성은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변하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파괴할 수도 없는 것이니 오직 이 한 마음인 까닭의 이름을 진여라 합니다. 그 오직 이 한 마음, 일심을 진여. 참으로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여, 그것이 바로 나다. 진여, 자성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루 종일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잖아요. 정보가 들어오고 외계의 안입의 설치에 의해서 색상 미적법에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혹은 내가 그것을 분별해서 일으킬 때마다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는데 다 누구 마음인가요? 내 마음이죠.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나가 바로 진여, 자성이죠. 하루 종일 변하지 않잖아요. 참으로 변하지 않는 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여다 얘기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루 종일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변화시켜 가는데 그 변화되는 마음은 다 나의 마음이죠. 마음에 따라서 언어로 표현하는데 다 누구 말인가요? 내 말이고요. 그 마음에 따라서 행위를 합니다. 하루 종일. 누구의 행위인가요? 나의 행위죠. 나의 행위의 주인인 나, 언어의 주인인 나, 즉 마음의 주인인 나. 이 세 가지 나는 같습니다. 주인인 나가 바로 진여, 자성이고 그것을 진여심, 심진여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한번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음매해서 그 이치를 사유해서 여러분들이 이치를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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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